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충청지역 장로협의회가 22회 장로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. 말씀을 전한 온양교회 이재두 목사는 우리가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변화와 기회 도전에 필요한 지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수련회를 통해 불확실한 세상을 인도할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천안 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.